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정말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원래 여기 제작진분들이 올라오기 전에 밑에서 1위가 누구인지 알려줘요 근데 저번주에도 안 알려주셨고 이번주에도 안 알려주시면서 저한테 1위 나오면 화면에 뜰거니까 보고 잘 말해달라고 말씀하시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본대로 열심히 대본이 2개의 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우리 후보님들이 1위 하면 어떤 대본을 읽어야 되고 제가 읽으면 뭐 자유롭게 소감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생방송이니까 긴장을 하면서 이제 프로를 보고 있었는데 아 오늘도 1위를 받아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우리 소감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노래할게요 저 그리고 꼭 여러분들께도 우리 국민여러분들께도 힘이 되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노래 많이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관청 와주셔서 감사하구요 우리 앞에 예쁜 노란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제가 너무 예뻐하는거 아시죠? 끝나면 항상 기다려서 저한테 인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예뻐합니다 우리 다양한 팬클럽분들 와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성리씨 팬클럽도 있었고 우리 수찬이형 팬클럽도 있었고 네 여러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함께 응원하셔서 감사하구요 앞으로 더 열심히 지은이나 우리 지은이나 팬클럽 네 우리 아까 최나리씨 팬클럽분들 네 와주셨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구요 더트로쇼도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더트로쇼가 빛났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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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